아 왜 그래? 아 저기 나 차키를 또 잊어버렸나 봐 아 오빠 중요한 거 주머니에 잘 넣고 다녀야지 아 그러니까 아 뭐야 오빠 뭐 하는 거야? 중요한 거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아 뭐야 나는 오빠의 포켓걸 아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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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승진 김승진은 주머니에 뭐 있어? 주머니에? 은지 지갑 아 아 진짜 그리고 은지 카드 아 내 카드 이거 언제 어? 이거 내 카드 아닌데? 너네 엄마 거야 아 몰랐어 너네 엄마인지 이뻐가지고 나 엄마 닮았잖아 아 자기야 내가 자기랑 먹으려고 되게 구하기 힘든 와인 준비했다 어 뭐야 오빠 고마워 부럽네 저 와인 먹고 싶어 은지? 아니야 와인 안 먹고 싶어 나는 먹고 싶네 그냥 눈 가려가지고 그냥 먹고 싶어 저기요 저기요 우리 왕 게임 같은 거 하나 하면서 같이 술 좀 먹을까요? 그래 좋다 아니 저희 지금 분위기 잡고 왕 게임 좀 하자고 하자 뭐 분위기 깨졌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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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걸린 사람이 먹는 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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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하나 뽑아 그래 재밌겠다 오케이 어? 제가 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 할게요 1번 3번 뽀뽀해 나 1번 나 3번 뽀뽀를 어떻게 해요 어디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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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마셔 마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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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가 왕이에요 2번 4번 뽀뽀해 나 4번 아 뭐야? 부끄러워 어떡해 아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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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해 못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다다다다 아니 커플인데 왜 가만있어 자 뽑아 뽑아 내가 왕이야 응? 자 1번 3번 뽀뽀 아니아니 키스해 키스 어? 제가 1번 저 3번인데 아 왜제도 걸렸어 아 네 그럼 어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뭐하는 거야? 뭐가? 왜 키스하냐고? 재밌잖아! 즐길 수 있잖아, 그냥! 우리 20대인데 왜 안 돼? 그래, 나랑 해야 될 거 아니야! 넷플릭스 같잖아! 넷플릭스 아이디 있어? 그래! 왜 공유 안 해? 없다면 왜 공유 안 하냐고! 됐어! 저기요! 남의 남자친구한테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이런 식으로 게임 같이 못해요! 잘 마셨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맛있어! 좋지, 껑슬 맛있지! 김승진, 하이 방가루 윤서화쌍! 하이 방가루가 몇 년도인데, 지금? 그래, 진짜! 도대체 몇 살이시고 누구셔? 아니, 저번 주에 작가 만나는 누난데 계속 쫓아다니네! 아, 진짜? 오늘 나 스타일 어때? 인스타 팔로우 돈 주고 사는 서준 엄마 친구 같은데? 아, 진짜! 나, 나, 나! 근데 저런 사람 팔로우는 많은데 댓글은 20개 밖에 없잖아! 진짜! 아, 나 짜증나, 진짜! 아, 근데 언니 목걸이 진짜 이쁘다! 그치? 네, 짱글떡글이! 이거 말고, 이거 뭐, 어? 이건 뭐, 이건 목걸이 아니지? 헉, 지저씨구나! 지저씨, 무슨 말이 필요해! 야, 근데 잠깐만! 네? 너 나랑 이거 티셔츠가 똑같은 거 같은데? 뭐를요? 김승진이 사줬어요! 응, 그렇지! 한번 볼까? 네? 진짜 얼텅없다! 어머나, 어머나! 나는 개쓴인데, 얘는 개스키네! 아, 김승진! 아, 김승진! 무슨 여자친구한테 짭을 사줘! 넌 이미 찐이 있잖아! 내가 찐이 어딨어! 나! 김승찐이! 이스 이스라엘에게 찐승찐이! 오, 찐! 야, 이 개스... 김승찐이! 진짜 양아치 같다, 그렇지? 야! 뭐 이렇게 스떡스떡거려! 어? 재밌다! 크게 얘기해! 뭐야? 재밌다, 재밌다! 김승진 재밌다! 너 이제 큰일 났다! 우리 오빠 화나면 장난 아니거든? 뭐라고? 야, 그래! 자기야! 앉아있어! 절대 일어나지 마! 야, 마장터! 와! 일로 와! 뭐? 뭐야? 오빠야! 뭐야? 오빠! 제일 양아치네! 저 사람이 제일 양아치인 것 같은데? 진짜 양아치인 사람이야! 김승진 재밌었는데 먼저 왔나 보네 먼저 왔나 보네 야, 박경원! 어? 뭐야? 아니네? 죄송합니다! 뭐야? 야! 이러고 가는 게 어딨어! 재밌다! 뭐야? 야, 뭐야? 오냐고! 재밌다! 되게 웃기다! 사과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! 뭐야? 재밌다, 재밌다! 인천 안 사세요? 인천 김승진인데! 야, 몰라? 모르냐고! 인천 사람이에요! 근데, 잠깐만 맞죠? 뭐가? 각튜브 맞죠? 뭐라는 거야? 야! 아,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! 죄송해요! 사과를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거야, 이렇게! 그래! 사과해야겠다! 아, 죄송하다고 했잖아요! 와, 재밌다! 뭐가 자꾸 재밌대! 야! 똑바로 사과를 하라고! 덧 때려봐! 덧 때려봐! 뭐라고? 덧 때려봐! 덧 때려봐! 야, 언제 기다리고 있어! 인천 사람이 아닌가 봐요! 저 사람은 인천 사람이 아닌가 봐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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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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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한테 시비 걸었어? 그게 아니라,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... 뭘 먼저 쳐! 먼저 치기는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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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김승진이야! 나 김승진이야! 어! 야! 아우 씨! 아우! 어! 김승진이야! 아우! 김승진이야! 아우! 김승진이야! 어쩔 건데! 어쩔 건데! 너희들 나 누군지 몰라? 뭐라고요? 너희들 나 누군지 모르냐고! 그냥 제주도 흑돼지 같으세요! 아니, 뭐 빠지해서 오신 거예요? 아, 안 되겠네! 뭐가요? 야, 나 인천 한방이야! 뭐라고요? 인천 한방이라고! 그냥 한방 족발 아니세요? 야, 왜 그러냐? 너 자꾸 왜 그래? 아, 나만 때려! 아, 그럼 얘를 때릴까?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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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! 진짜 어겹네? 아우! 왜 저래? 물범이야? 됐다, 야! 됐어, 됐어! 뭐가요? 내가 너희들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! 뭐가? 그냥 조용히 놀다 가! 아우! 가만있어, 은진이! 알겠어, 죄송합니다! 재밌었다, 그래도 사과하세요! 왜? 잘... 조용히 놀다 가라! 라고 반말했어, 사과하세요! 마무리 잘 됐잖아! 왜 그래, 은진이! 반말하셨죠, 사과하세요! 개스키 아갈! 사과하세요! 내가 왜? 좀 아갈, 제발! 내가 왜 아갈인데, 내가 지금 오빠 도와주는 건데! 그게 아니야, 아갈! 제발 좀 아갈! 아니, 사과받아내야 돼, 사과하세요! 뭘 사과를 해! 우리 오빠한테 반말하셨잖아요, 사과하세요! 왜 반말하세요? 개스키 아갈! 사람한테 왜 반말하세요? 사과하세요! 죄송해요! 아니, 사과하세요! 아니, 사과하세요! 사과하세요!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세요! 은진 괜찮아,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! 은진! 왜 괜찮은데! 나 괜찮아! 무조건 나는 괜찮아! 죄송해요, 제가 요즘에 예민해가지고... 제 얼굴 봐서라도 참아주세요! 진짜 어이없다! 각티브, 각티브! 너 보니까 참는다! 네, 감사합니다! 여기다 한 번 만져주세요! 아, 죄송합니다! 잘 마무리... 조용히... 초코파이 드실래요? 뭘 초코파이? 어떻게 초코파이... 사과하세요! 뭘 사과를 해!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세요! 사과 안 했잖아요, 지금! 무슨 사과를 해! 미안해, 한마디만 대요! 사과하세요! 괜찮아, 왜 이렇게 사과해! 뭐 이렇게 집착을 해! 왜! 사과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! 오빠한테 반말했는데 사과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! 그렇네? 뭐야? 사과 안 해? 뭔 사과를 해? 사과하세요! 사과하라고! 사과하세요. 뭐라는 거야. 다 내 편이야. 뭔 사과를 하냐고. 뭐야. 뭔 사과를 해. 저기요. 우리 엄마 젖꼭지한테 사과하세요. 젖꼭지한테 사과하세요. 괜찮아. 사과해. 젖꼭지에 사과해. 사과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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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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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진지하게 하세요. 미안하다. 진지하게 하세요. 나 미안해. 사과 진지하게. 나 진지하게 미안해. 더 사과하세요. 미안해. 내 사과 좀 받아줘. 미안해. 악수 악수하세요. 화해하세요. 악수하세요. 화해하세요 빨리. 화해하세요. 미안하다. 나 잘했지. 은지 덜하지. 나 잘했잖아 지금. 사과를 받아냈잖아 드디어. 사과는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은지가. 내가 왜 사과를 해. 다 받잖아 내꺼. 왜 그러는 거야 지금. 뭐가. 왜 지금. 뭐. 너도 벗어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. 사람들 앞에서. 나도 자존심 있고. 하지마. 야 야 야. 김승진. 김승진 이겨내. 야 야 야. 김승진. 야 야. 우리 오빠 베렌나로 사과하세요. 영지 눈 감아. 야 야 뭐. 우리 오빠 베렌나로 사과하세요. 은지 베렌나. 은지 제발 좀. 아까. 우리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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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.